중구가 건축공사장 가설 울타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. 가설 울타리는 공사장과 도로 사이에 설치되는 가림벽으로 벽이 넘어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물론 주변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구는 직접 가설 울타리를 관리, 감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고 예방에 나섭니다. 이달부터는 가설 울타리 설치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 관계 전문가가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도록 했습니다. 아울러 공사 착공 시 구 담당자와 공사 현장 감리자가 합동으로 가설 울타리가 세워진 현장 주번을 점검합니다.